가수 휘성이 약물을 투약했다가 쓰러진 일이 최근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약물은 에토미데이트라는 수면마취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그 약물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경찰과 함께 차에 오르는 가수 휘성. 지난달 31일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인데 휘성은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약을 산 휘성은 처벌받지 않았고 판남성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뒤부터 2010년 대비 수입량이 무려 8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로 지정하는 데에는 유보적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하다 생길 부작용을 고려하면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3년마다 진행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 주기를 줄이고 판매자만 처벌받고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이번 희석